3월 16일 장마감 종합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정말로 최악의 시장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강력한 돈풀기 정책이 나왔죠. 금리를 1% 인하를 하고 재정 완화를 양적 완화를 7천억 달러나 무려 7천억 달러나 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과 다우 선물이 한가에서 꿈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았죠. 장 초반에는 이런 좋은 소식에 금요일 미국 시장 상승, 아주 강력한 상승이었죠. 그런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시장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전부 다 시뻘겋게 불타오르는 분위기였죠. 그런 분위기였지만 결국은 지금 미국과 유럽의 이런 확산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 그런 부분이 주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늘도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전에 일본 증시는 강부압도 잠깐 들어오고 조금 잘 버티는 모습이었지만 일본 증시도 지금 2.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증시는 오전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코스피가 3% 정도 하락, 아주 크게 하락했죠. 코스닥은 3% 상승해서 결국 3.7%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정말로 다이나믹한 하루였죠. 한치 앞을 예측하기가 힘든 그런 시장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돈풀기가 시장에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경우는 정말로 거의 본 적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시장을 봐왔어도 이런 분위기는 정말로 지금 보기 힘든 시장 분위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돈풀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밖에 나와서 뭘 사고 자동차도 사고 휴대폰도 사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미국하고 유럽 쪽이 워낙에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돈풀기를 한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언제까지 안 좋아질지 모르겠다. 그런 모습이 주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 그러나 이 HLB는 이런 정말로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도 또 외인 기관이 쌍끄림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강력한 힘을 보여줬죠. 오늘 또 항서제약에서 폐암 관련된 부분 이렇게 또 삼상하는 그런 또 좋은 소식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공매 금지된 이런 부분도 좀 한몫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시장 분위기는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자 삼성전자 외인 기관의 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끊임없이 나옵니다. 수량이 좀 줄었지만 공매도 금지 역할이 좀 한몫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삼성전기가 7%나 하락을 했습니다. 10만주 10만주 나오면서 반도체 장비주들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죠. 자 DB하이텍이 10%나 또 하락을 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그렇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조업과 서비스업들은 지금 거의 뭐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위기가 너무나 좋지 않죠. 한치 앞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돈풀기도 오늘 이런 상황을 봐서는 아직 통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은 것은 HLB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런 관련 테마주를 제외하면 상승한 것은 아주 특별한 이런 강한 호재가 있었던 유틸렉스 이런 거를 제외하면 HLB그룹이 유일하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거의 유일하죠. 거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분위기가 이런 좀 우량주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 업종대표주들 반도체주들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봤을 때 오늘 1등은 HLB죠. HLB와 HLB 생명과학이다. 그리고 같은 패밀리 HLB 파워도 같이 올라갔죠. 이 부분만 강했고 나머지는 거의 초토화가 되어버렸죠.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매동을 좀 보시면 그런데 매동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외인하고 기관이 팔고 있죠. 6만6천주 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2만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듯한 모습이죠. 코스닥 쪽에 외국인이 좀 사 들어왔지만 HLB는 오늘 매도가 나왔죠. 그런데 개인이 8만6천주 샀는데 이게 일반 개인이라고 보기 힘들겠죠. 일반 개인들과 그리고 아주 좀 큰 소원 개인들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버티기 힘듭니다. 힘들죠. 지금 이런 모습이 오늘 이렇게 나타나서 정말로 다행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계속 버틸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 되겠죠.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최근의 흐름을 봐서는 그래도 이 언저리에서는 좀 잘 버티지 않을까 적어도 HLB는 좀 잘 버텨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다른 종목들 보면 퍼포스처럼 내려왔죠. 그러나 HLB는 아주 평온하게 갔습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지금 리버세라닙의 가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뭐 이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오늘 같은 장애도 그래도 좀 잘 버텨냈죠. 오늘 뭐 은봉 나와서 이렇게 내려갔다고 실망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너무 안 좋아도 너무나 안 좋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3% 상승으로 마감했다는 것은 정말로 선방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일단은 선방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호재 소식도 나왔고 호재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재가 나올 때 공매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지만 공매 금지가 되면서 그래도 오늘 그래도 좀 잘 버텨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거래원을 좀 보시면 신한투자 쪽에서 계속해서 매도를 했죠. 매도를 하다가 좋은 호재 소식이 나온 시점에 강한 매수 7만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때쯤 돼서 또 또 만 7천주 정도 들어왔죠. 신한 쪽에서 그래도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그래도 잘 버텨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NH 쪽에서는 계속해서 들어왔죠.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NH에서 그래도 좀 잘 물량을 잘 받아줬다. 방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매도가 6만6천주로 잡혔는데 지금 이 매도를 좀 보면 조금 아리송하죠. 좀 아리송합니다. 신한 쪽에서 계속해서 매도가 나왔죠. 자 요 매도가 계속 나왔던 부분은 외국인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들어온 부분은 6만주 7만주 정도 들어왔죠. 그리고 만 7천주 정도 들어온 이 부분은 개인 쪽에서 들어온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이게 좀 말이 맞죠.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강력한 지금 주가를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나타났고 시장 분위기가 좀 살아나줘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좀 살아나줘야 되는데 지금 HLB의 이런 흐름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쪽이 그래도 잘 버티는 편이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봐도 자, 헬릭샘스 2% 정도 가라겠죠. 자, 신라제는 보압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정도죠. 자, 이 정도면은 꽤 그래도 선방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이 그나마 조금 이제 버티는 모습을 보인 종목들이 좀 있죠. 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 지금 HLB가 이제 한 8만원 언저리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감이 이 가치가 지금 요거보다 밑으로는 내려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분위기로 좀 흘러가는 듯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분위기고 시장 상황이 일단은 좀 좋아지면 지면은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올 만한 그런 여건이 딱 되어 있죠. 지금 공매도 금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시간은 잘 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시장이 너무나 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뚫고 올라선가만 해도 정말로 힘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것은 HLB입니다. 단연 HLB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 이 두 개가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흐름을 보면 HLB가 좀 더 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은 수급이 좋습니다. 외국인이 4만 주 들어왔죠. 그리고 기관이 1만 8천 주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2% 정도 상승을 했고 180일과 240일 부근에서는 그래도 잘 버텨내고 있죠. 바닥을 잡고 반등을 일단 해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은 정말로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NH에서 많이 나왔죠. HLB 생명과학은 나왔고 특별한 뭐 이런 창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외국인 일단 매수를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이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나 결국은 대장인 HLB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파워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매지온 뭐 이런 종목들은 지금 버티질 못하고 있죠.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버티죠. 시장 분위기에 그대로 진둘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HLB는 이제 곧 있을 FDA 승인 신청과 리보세라닙의 가치 그리고 일본 에로에 대한 기대감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잘 주가에 반영이 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정말로 잘 막았고 하루하루가 정말 이제는 좀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그렇죠. HLB 자체로만 보면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장기로 본다면 지금 같은 장에서는 HLB만 한 종목도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정말로 장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밤에 미국 흐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아주 강한 대책을 내놨는데 지금 나스다우는 한가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고 이런 분위기로 오늘 미국장이 시작이 된다면 아주 뭐 기본 5% 마이너스는 깔고 진행이 되겠죠. 자, 그렇게 진행이 될 텐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과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확산 측근에 이 두 개의 강력한 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쓸만한 카드가 몇 개가 더 있느냐 그리고 그런 카드를 더 보여줬을 때 이런 시장 참가자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지만 그런 것보다 이게 더 훨씬 더 강할 것 같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지 돌아설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 좀 나와야 될 텐데 상당히 지금 안개 속입니다. 정말로 안개 속인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오늘 뭔가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여전히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만약에 보인다 그러면 제가 주말 동안에 열심히 이렇게 고민을 해 본 바로는 지금 심상치 않답니다. 지금 지금 보시면 이런 삼성전자 같은 이런 종목이죠. 이런 종목인데 지금 미국은 정말로 랠리를 많이 펼쳐왔죠. 이렇게 펼쳐왔는데 이 금융위기 같은 분위기로 흘러간다 그러면 지금 이런 하락이 이제 하락 초입기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금융위기급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때 한 번 크게 한 번 내려왔었죠. 2018년도 6월달에 이때 크게 한 번 내려왔는데 이제 상승장이 끝이 나는 거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 정도는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결국은 이걸 뚫고 올라섰죠. 근데 이때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아니었죠. 그냥 이렇게 아주 많이 과열됐다. 너무나 많이 랠리를 펼쳐왔구나. 이제 조정을 좀 하는 상황이 안 좋다. 이런 분위기로 미중 무역협상 이런 분위기 때문에 갔었죠. 그런데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이렇게 내려간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콘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면 한번 당근 던져주고 이러면 주가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근 였다 하면서 금리 쪽 하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도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양적 완화를 던져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미끼를 던졌음에도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고 있죠. 미국 시장이 이런 분위기라 그러면 지금 이런 뭔가 쓸만한 카드가 결국은 치료제가 나오는 부분 그리고 확산이 주춤하는 부분 그것밖에 없죠. 그러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힘든 장으로 펼쳐질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빨리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이 언제 그랬냐 는듯이 올라가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런 강력한 양적 완화가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나서 이 정도 하락이면 됐지 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HLB는 시장만 안정되면 지금 HLB의 버티는 힘을 본다면 시장이 조금만 도와준다 그러면 아주 강한 흐름이 나올 만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텐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좋지 않다 그러면 결국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도와주지 않겠죠. 외인 기관들이 시장이 이런 분위기인데 일단은 팔고 보자 이런 만약에 스탠스가 계속 나오게 되면 이런 큰 큰 손이 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들어올리려고 해도 아주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 일단은 좀 받쳐줘야 되겠죠. 그러나 HLB는 시간이 지나면 시장 가치 대비 기업 가치가 크게 환골 탈퇴할 가능성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부분이 주가를 이렇게 그래도 좀 잘 버티게 하는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